인하궁 나도 먼저 한번 파다니로 와! 이거 좀 치우라고! 내가 치우게! 케첩이들 안녕! 지금은 정재열이 아직 퇴분을 안 해가지고 집에 안 왔거든요?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진 거 하나! 만약에 강제희랑 권기동이 싸웠을 때 정재열은 과연 누구 편을 들 것인가? 인하궁! 기동씨! 인하궁!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냥 병신 같은 짓을 하고 나네 또 인하궁! 정재열이 만약에 너랑 강제희랑 싸워 누구 편을 들까? 몇 편? 몇 편 되겠지? 그래도 여자친구인데 설마? 재희야 일로 와봐! 강제희 편을 드는 척은 하겠다! 아니 이 편 드는 척이 아니라 진짜 몇 편 되겠지? 정재열이랑 나랑은 지금 친구가 된 지 11년이야 아무리 싸우고 그랬다 아치지마 하지만 같이 있는 시간은 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을걸? 정재열이 날도 좋아해 얘도 좋아해? 에이 누굴 물어본다고? 물어봤을 때 너 봤을 때 날도 좋아해 자동차 왜 고민을 해? 오히려? 왜 고민을 해? 날도 좋아해 할 수 없는 중 하하하하 하하하하 카메라 두 발 찾아 레츠 고! 이 정도 됐을까? 안 보이게 해야 돼 오케이 해당실? 이거 찾아안해 넣어놨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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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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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야 근데 정재열은 솔직히 공개선처럼 안 쫄아도 되지 않냐? 맞아 좀 눈치가 없으니까 눈치는 못 챈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개아버지다 아니 그럼 정재열 이거를 이렇게 굴리했던데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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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간식 개그넬이 이었다 이제 어차피 티브인데 눈치 보지 어 왔어? 재연아 안녕 어서오세요 회장님 잠깐 가세요 안녕하세요 소독하실게요 왜 이렇게 태생이 좋아 로라 코로나 조심 고생했다 야 오늘도 고생했다 아 왜 그래 멋진 자식 오늘도 고생했어 사랑해 진짜 인기 많아서 잘 안 죽였어 평화에 막 unlock 야 또 깜빡 쏟다che 손쩍쩍쩍뺐냐고 손쩍쩍쩍쩍.. сх 또 깜짝쩍쩍쩍쩍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쩍 먹자, 짜장면 시켜 먹자. 먹자! 탕수육 어디 있어? 탕수육이 없잖아. 세라리 왜 일래? 아, 먹을 수도 있지. 너 부어도 되지? 안돼! 나 여기 진짜 손 남았다. 왜 붓냐? 그거 너무 유기적이야. 지휘야. 먹자 맛있어? 너가 더 유기적이야. 너가 유기적이야, 너가 이거. 너가 붓다, 이렇게 하고 부셨잖아. 너가 왔어! 야, 왜 싸워? 어? 접시를 갖다. 접시를 갖다. 야, 접시 필요한 사람. 나! 와, 달아. 투사해, 여기. 왜? 투사하지? 투사하지? 야, 일로 없네, 일로 왜 좋아! 야, 일로 없네. 아, 내건 그거로 치우니까 주지. 왜? 누가 있어? 너가 안 할래. 야, 만점 좀 한 걸어. 아, 네가 기다치기 같고 버려지 말랬다. 야, 그거 아니면 소스 만점에 너는 왜 그런지? 안 그래! 먹고 말아, 여러분. 먹고 말아. 나 시끄러워. 왜 이래.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샷다른 거랑 싸우고 있어 우리 평소에 궁금한 게 얘기한 거잖아 진짜 말이야? 너무 시끄러워 너무 냄새가 발냄지가 너무 많아 우리 머리카락이 화장실에 너무 많이 빠져있어 야 그건 슬픈 보잖아 나도 얘기할 때 나도 진짜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 내가 솔직하게 금방 쌓은 거 얘기할 때 뭐야? 나 제이랑 얘기할 때 뒤보고 입양은 진짜 열받아 야 너 손 남았지? 사람 말이 얼굴이 얼굴이랑 비워야 되는데 내 등장장은 거잖아 무슨 열받아 있다고 야 저 어떻게 생각해? 나도 한 번 더 낼 거야 한 번 더 낼 거야 야 이거 맞아 얘들아 자기야 우리 여행가 실제 되게 좋았는데 이거 거기 안 먹지? 기존이한테 지금 나한테 이런 말 뭔가 기존이가 입이 너무 맛있게 짐 그치 이런 말 해도 어떡해 아니 내가 딱 있던 게 뭐냐면 휴가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야. 진짜? 뭐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면 거기서 휴가 오고 피드백을 하고 있냐고. 나 때문에 너네네. 너와! 네가 영상 좀 봐라 했으니까 거기 앞에 가서 영통을 통하고 있는데. 그런 일을 안 하면 정신을 안 해? 휴가가서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. 휴가 제대로. 증여도 못 찍잖아. 뭘 죽이던 것 같아. 개수가 싫어하는 게 내랭옷이야? 인삼옷이지. 네가 화장인데 네가 일 많이 시키니까 그런 거잖아. 뭐가 인삼옷이야. 인삼옷이지. 주영아. 아 나 좀. 주영아. 아니 얘네. 얘네. 휴가가 가고 하는 걸 나중에 그래. 주영아 어디 가고 싶은데? 아 이거 방금이 안 돼. 어디 가고 싶은데? 어디 가고 싶은데? 휴가 어디 가고 싶은데? 파주? 파주 가자. 대주도. 대주도? 파주는 게 집이잖아. 어. 아 또 집들이잖아? 파주 좋아해. 대주도. 야. 애 가기 싫어하는데 우리를 자꾸 가자 그래. 아 나 이따 가고 싶어. 사장님이 있다면 뭐 집하다 지금 뭐야. 야 너 뭐가 눈치야. 눈치 보는 거잖아 지금. 원래 나 눈치 안 봐 왜 그래? 응. 눈치 봤으면 이렇게 안 먹었어. 눈치 보지? 너 눈치 보고 이랬다 먹잖아. 그만해. 그만해. 아 얘가 눈치 줘. 니 앞에 쏘다. 그만해. 하지마. 너 짜증나. 너 왜 휴게 보는 거야? 너 머리 두고 나쁘게 머리 때리더라고. 야 니들 머리 한 대 맞으라. 어? 방금어. 니들 머리 한 대 맞으라고 해 그걸로. 야 너도 왜 싸워. 야 티비 나오자. 재밌는 거 하니까. 그래. 야 너도 참 고생이 많다. 제이 때문에. 왜 이렇게 싸워. 여기 따라. 제이 형 이리 와 빨리. 괜찮아졌어. 오 제이 일로 와. 이리 와. 야 저거 오지 말라고 해. 아니 이이가 옆에 누워서. 제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오늘 분모 이기적이야 진짜 맨날. 으휴 됐다. 됐어. 야 정치 좀 봐도 정치. 제임 우리나라 총리 이름이 뭔지 알아? 모르지? 안 한 척 하지 그렇게 좀 알아. 응 알아. 너 더 잘 알아. 그만해! 알았어 뭐가. 왜 그래. 우리 두 분이 나쁘게 하잖아. 왜 또 가? 내가 잘못했어. 아니 너가 남성이 아니라. 뭐야 뭐야. 뭐야 너 못 봤어. 왜 그래. 세니벌 왜 줄 거 아니야? 왜 안 갔어? 왜 그래. 아니 갑자기 기고 나쁘게 모르겠어. 니가 가만히 있는데 계속 시비 불었으니까. 내가 무신형으로 니도 시비 불었잖아. 그만해! 뭘! 뭘 그만해 뭘! 나 알아. 뭘! 잠시만 안 해줘. 나 안 해줘. 이따가 그만해.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! 그리스도가 만나서. 야 왜 그래! 아니 왜 그래 진짜! 오빠 이거 발로 타고 말인데? 야 왜 그래! 되게 자기야. 진짜 머리가 좋다. 그만해. 나도 그거 우리 형한테 사달라고 하잖아. 야 너 어디 가서 사달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. 응. 왜 그래. 진짜 왜 그래? 왜 이렇게! 아니 왜! 아니 왜! 나 왜 왜 그렇게 해. 아 왜 짠가 봐. 그만해. 적당히 해. 야 쟤 그만해. 아 쟤. 야 쟤 그만해. 아 쟤. 정말 발로 차는 게 왜 많이 좋아. 아 쟤 그만해. 야 이거 손 먹었지. з. 아 이거 다 치워. 야. 그만 하라고. 까운 채로 치우라고, 까운 채로 치우라고. 까운 채로 치우라고.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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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하라고! 그만하라고. 그만해. 아까 왜 심 nowadays인데? 야! 으악! 으악! 굳어만 해. 저렇게. 두 개. 너 좀 딴 팀이 뭐야? 누가 시끄러워 이동아 이거 좀 치우라고 나 치우게 나도 치워 어? 너 뭐 잘못했냐? 내가 잘못했냐? 야 우리 진짜 정규 형 그만해 정규 형 그만해 시끄러워지마 디노아 그런 거 아니야 문을 왜 담아 뭘 그렇게 해 아니 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빡치네 나와 내가 먹으냐 내가 먹으냐고 여기놀어 나 시끄러워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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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왜 그래 쓰러기 가시 야 야 그거 해 너 마약한 사람 앗어줘 야 또 빨리 먹어. 또 빨리 먹어. 야! 쟤는 또 왔어. 이거 친구 아니야? 첫번째 친구. 오늘 너무 지금 너무 지금 흥분했어 너무. 왜? 왜? 아 물 열어.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아 물 열어! 왜? 왜 이래? 뭐? 잠시 가고. 아 야 왜 하자. 야 성경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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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. 왜 그러어? 왜 그래 그래. 빨리. 아 얘기 좀 가있게. 야. 왜 이러지? 아니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이게 내가 빨리 뛰어다 했다니까? 헬로. 이도. 나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제 야 뭐해? 뭐해? 야 너 미쳤어? 나 눈에 뵈는 게 없어 야 재미있게 풀려고 했어 너 죽자 화난 거잖아 하지마는데 뭘 하지마 쟤한테 나한테 그만 하라고 해 너도 쟤 편이야 내 편이야 정확히 얘기해 편이 어딨어? 이거 말이야 재미있게 풀려고 할 거야 뭐가 재미있어 제가 위협하는 줄 알고 쟤가 따지고 화내지 야 뭐가 위협해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쟤가 놀라는 거 아니야 진짜 놀라게 한 번 해봐 아니야 너 내 폰 들어 쟤가 웃는데 나 좀 이리와 야 야 야 안 들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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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이리와 빨리 뭐해 야 왜 그래 야 재현아 야 왜 이래 야 왜 이래 야 너무 아파 야 야 야 야 야 재현아 야 야 야 재현아 네가 누구 하나 편을 들어줘 얘네한테 너 하나 들고 싸우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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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아 나와봐 야 강제희 나와봐 오늘 누구 편이지만 얘기했잖아 자기야 니 편의 얘기야? 야 야 재현이 없어? 니 편의 얘기야? 윙크했어? 지금 방금 정결이 윙크했어? 계속 얘기하라고 너 강제희 편이야? 야 근데 너 재현이 편이야? 기둥이야 재현이야 나 어디 아니 난 다 똑같이 재현이 또 소중한 여자친구 친구고 그렇지 아니 나 집중이야 근데 더 소중한 사람으로 고른다며? 고른다며? 어허 나 빨리 택해 나 재현이 재현이 나야? 나네 기둥아 윙크한게 왜 그러는 거야 뭐? 종질 곤란해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카메라를 찾아봐 슈음 흑빠이 아 흑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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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목하는 거 같다라고 근데 아니면 혹시라도 진짜 싸워볼까 봐 아 혹시? 흑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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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게 왜 싸는 거야? 과연 누굴 선택할 것이냐 사람이랑 절친이냐 얘기했네? 건비룡이 무조건 자기래 진짜 누구야? 진짜 누구야? 어 얘야?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pix이 흑빠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